영국에 있는 가족만 생각해도 마음이 아파도 얼마나 아팠지, 마음이 얼마나 아팠지 상상 못하는 거죠.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소주 한잔 먹고 싶다는 게 한국인들은 소주에 대한 어떤 한이라 그럴까? 애환 같은 게 담겨 있거든요. 그거를 이번에도 한번 소주 한잔하자의 말에 담긴 뜻이 정말 많죠. 남북 이산가족분이 남한에 계신 분이 남한 소주를 가서 북에서 오신 가족하고 소주를 드시는 분인데 그게 참... 이산가족분들한테는 제일 원하는 건 아마 자유로운 교류일 거고 그 전에는 아마 뭐 상봉이라도 좀 정례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하자는 걸 거고 이 전 단계로 우리가 북한한테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? 사실 일본에는 북한에 가족들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. 네, 그렇죠. 제일 조선인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지만 가끔 만날 수도 있고 우편 같은 건 돼요. 그래서 물건이라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게...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이라도 뭔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. 남북한의 핫라인을 좀 몇 개 더 깔고 이산가족 전형으로 좀 놓으면 어떨까요? 맞아, 그랬으면 좋겠어요. 약간 뭐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 이럴 때 그럴 때는 전화로 좀 주고받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면회소를 꼭 금강산에서 가서 하지 않고 서울에 하나 뭐 평양 개선 같은 데 놓고 화상통화. 뭐 이제 화상통화하고 싶으면 시간만 정해놓고 가서 한다든가 그리고 뭐 한 곳을 정해서 1년에 한 번씩은 거기서 꼭 만나게 해 줬으면 좋겠는데 황봉 정례화는 언제쯤 가능할까? 더 좋은 건 매일 만날 수 있는 거겠지만 더 좋은 데이터에 대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. 이 일에 있는 경쟁이 좀 더 깔고 한국의 한다든가 이 일정에 대해, 김천은, 이 일정에 대해, 이 일정에 대해 생각했을 때 이 일정에 대해, 이 일정에 대해 한국의 한다든가 정말 큰 일정에 대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통화하는 것입니다. 이 일정에 대해 여러가지를 한다든가 400명을 1주일 후, 1주일 후, 1주일 후. 그리고 또는 높이 높아졌습니다. 자, 저희 오늘 이상가족 상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3년 만에 다시 이렇게 이루어졌는데 어르신들 살아계실 때 가족들 꼭 만나서 직접 얼굴 한 번 만져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